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11기 하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야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기 하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엘리아의 제자가 되어 선지의 후계를 이은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우상도시 베델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결과로 진노를 받아서 그 후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베델에 신전을 짓고 금송아지를 그곳에 세우고 경배를 했습니다. 바로 그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리로 엘리아의 제자인 엘리아의 후계자 엘리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아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회립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 위에서 떨어진 겉옷을 받아입고 능력을 받아서 대신 이스라엘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서 어린아이들이 성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10대에서 30대까지 이르는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그냥 어린아기들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어린아기가 아닌 것입니다. 1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때를 지어나와서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 너도 올라가라, 대머리 너도 올라가라. 꼭 나보고 하는 말 같아요. 저는 이 성경구절을 읽을 때마다 고약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돌아보고 야외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내 생각에는 괴물이 올라가라고 한다고 돌아서서 야외의 이름으로 저주할 것까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옛날에 났습니다만 의미를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자 수풀에서 암콤 두 마리가 나와서 그 청소년들을 찢어며 마흔 두 사람이 찢겨서 죽음을 당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한 것은 단지 엘리사를 보고 모욕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엘리아의 선천을 조수하는 것입니다. 너희 선생 엘리아도 불수레와 불마를 타고 회력강을 가운데 하늘에 올라갔으니 대머리 너 제자 너도 올라가라, 너도 올라가라. 꺼져라, 꺼져.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야외의 선지자인 너가 우리 금송화지를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인 베델로 바느냐. 이 대머리여 너도 꺼져라, 너도 꺼져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약보는 말인 것입니다. 너는 엘리아처럼 꺼져라는 욕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어마어마한 도전인 것입니다. 역대야 36장 16절에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요하여 야외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대변한 사람입니다. 그를 보고 모욕을 하고 꺼져라고 하는 것은 엘리아가 성천하고 하늘에 올라간 것을 비웃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욕하고 비웃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상과 그 가문들이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지키는 군인들이 와서 직접 고백해도 안 받아들이고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라고 그렇게 궤변을 말했었습니다. 정말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하지 않고 조수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엘리아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회립하는 가운데 하늘에 올라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자들인 이 베데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조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동일한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재산 헌납하고도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 죽음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그때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서 너나 없이 앞다투어서 나는 집을 내놓겠습니다. 나는 땅을 내놓겠습니다. 하나님께 전부 서약을 할 때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베데레와 그 성전에 모인 성두들 앞에서 나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미리 했던 것입니다. 미리 약속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미리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훗날에 베데레가 말하기를 땅이 있을 때도 너땅이고 팔아도 너땅인데 왜 그곳에 돈을 떼어서 하나님을 속였느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도로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떼한 중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께 주워놓고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인원하고 그 땅을 팔아서 그 땅의 돈 얼마를 감추고 난 다음 베데레에게 와서 이건 내가 약속한 땅 전체를 다 내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베데레를 통해서 네가 왜 감히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그 구르쳐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여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가서 장사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되게 했습니다. 먼저 사람들과 베데레 앞에서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땅의 금액 중에 얼마를 감추고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거짓말하다가 하나님께 정죄당하여서 저주받아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되게 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너도 엘리아처럼 올라가라 하늘로 올라가라 꺼져버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적대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완전히 깔아뭉기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뭐 엘리아를 불말과 불출에 태워서 하늘로 올라가면 장리땡이냐 그렇게만 하면 젤이냐 무시하는 말인 것입니다. 민숙이 14장 11주로 12절에 야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년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려 그 배들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무시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 바레새 교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것을 조수했습니다. 마태범 12장 22절로 24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레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발새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년이라 하거늘 예수님이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서 보고 말을 하게 되니까 그 시기하는 바레새 교인들과 서계관들이 아!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발새부를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의 기적을 폄하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많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집안이 어떻게 쓰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이마였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정지하여 말하기를 마태범 12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루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냐 하나님의 역사를 폄하하고 멸시하고 천시하는 말을 하면 결코 하나님의 벌을 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에 있는 청소년들이 엘리사의 저주를 받아서 곰에 찍힌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만군은 야외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벼마하고 짓밟고 모욕한 무서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나이와 삽비라도 똑같은 죄를 지었고 예수 그리도의 기적을 모욕한 바리새 교인 사료계 교인들도 똑같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이 청소년들을 저주한 이유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대머리를 대표적으로 모욕한 것입니다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너도 너희 선생 따라 올라가버려 대머리가 되고 싶은 대머리 된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눈썹에 여기 흰머리가 하나가 길게 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뽑자고 그러게 손 대지 마라 손 대지 마라 트라하노라기 나는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길어도 좋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둬라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머리가 된 사람은 굉장히 자기 대머리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애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우리 애들 중에 한 사람이 저희 집사람을 보고 엄마 엄마 아버지하고 왜 결혼했어 외모로니까 창피하게 대머리하고 왜 결혼을 했어 그때 나는 충격을 받았으니까 우리 애들조차도 나를 대머리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랬는데 부전자전으로 우리 애들도 다 대머리가 돼가고 있어요 남의 흉 볼 것이 아니죠 사모엘상 16장 7절에 보면 야외께서 사모엘에게 이르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은 볼 때 내 대머리가 안 보여요 내 중심만 보이는 것입니다 야고버스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지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난 6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경기인 슈퍼볼게임에서 한국계 미국인 하인스 워드가 당당하게 MVP 즉 최고선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미국의 메스콤을 타고 한국 메스콤도 끊임없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수상소감을 말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한국인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 병사하고 한국에서 결혼해서 이 하인스를 낳고 미국에 건너가자 곧장 버림을 당해서 이혼당하고 혼자서 이 하인스 흑인 아들을 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혼자 접시 닦고 호텔 청소하고 식료품 가게 점원들을 하면서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천안 직업은 다음이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그는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을 창피하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학교에 차로 데려다는데 애들이 혹시 동양 어머니가 자기를 차에 태워서 데려온 줄 볼까 싶어서 뒤에 자리에 엎드려서 있다가 차가 중재하자 문을 확 열고 뛰어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눈물을 보고 그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영어를 할 줄 모르고 동양인이라도 한국인이라도 내가 어머니가 나와 피부 색깔이 같지 않다고 어머니를 무시했어야 되겠느냐 그날부터 그는 한국계 미국인이 사람인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어머니를 멸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은 미국인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백인들이 아프리카계 미군인을 차별하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도 피부색이 금다는 이유로 그를 따돌렸습니다 그러나 워드는 인종적 차별과 피부색으로 인한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몸짐이 다른 선수에 비해 특없이 외수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연습을 하고 실력을 쌓아서 운동 못지않게 공부도 잘했습니다 역대 풋볼 선수는 최고의 성적으로 조지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결국 이런 노력은 하인스 워드를 최고로 만들었고 워드는 지난 4년간 최고의 각종 기록을 남기며 정상의 자리에서 활력하다가 마침내 슈퍼볼 대회에서 영예의 최우수 선수 MVP를 차지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올해 4월의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의 어머니와 같이 자랑스럽게 방문하겠다고 말해서 우리 메스콤을 흥문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인종이나 피부색에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왜 그 사람을 피부색으로 말리야마 차별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피부색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피부색이나 인종으로 차별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모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안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가보십시오 텔레비에 보니까 농촌 신부들의 50%가 빌리핀, 월남, 태국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한국 처녀들이 농촌에 안 있으려고 하고 다 떠나니까 농촌 총각들이 장악할 때가 있어야죠 그래서 빌리핀, 인도네시아, 월남에 있는 아가씨들을 태국에 있는 아가씨들을 데리고 와서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들 자녀들은 코에이신이라고 합니다 코리안, 아이시안 많은 어린이들이 한국말도 잘 못하고 자기 나라 말도 잘 못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한국 시민입니다 인종이나 언어나 피부로를 가지고서 비핀하는 것은 어리석이 짝이었는 것입니다 21세기에는 오늘날 나라의 국경도 없어지고 민족성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구나 하나님이 만든 인종과 피부색을 우리가 비핀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이 생긴 사람은 과거에 살았는 모든 인류 중에 한 사람도 없었고 지금 이 세상 6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과 같이 생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장차 태어날 사람 중에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은 유일무일하게 이 우주 역사상 하나로밖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죽으면 멸종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생긴 사람은 멸종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관심있고 주의깊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던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43살을 먹는 송명희 시인은 장애를 축복으로 바라드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공평하심을 감사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찬양으로 잘 알려진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인은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중증장애를 입었습니다 의사가 뇌를 집계로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한 손해가 손상되어 평생 제대로 몸을 가늠할 수 없는 불구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자랄 때 분유조차 올바르게 충분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송명희 시인은 자신의 처지에 절망해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7살 때 죽더라도 나를 내승마비 장애인으로 세상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뜻이나 알고 죽자 그래서 결사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은 왜 나를 장애인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30회 통독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거듭난 후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지은 시 중에 나라는 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도 이 나라는 시를 읽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휠체어에 머물 수 있고 지금까지 1500회 이상 국내 집회에 나갔고 자신의 몸 하나 가누지 못하면서 25분의 책을 내고 100곡이 넘는 노래 가사를 지었습니다 송명희 시인 같은 분은 이 우주 가운데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렇게 온 몸이 이그러지고 불구자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음성을 듣고 개시를 주어서 놀라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송명희 시인은 오늘 저도 알고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현재 그는 건강이 악화되어 혼자 힘으로 휠체어 타지 못합니다 1997년부터 거의 전신마비가 되어 컴퓨터 자판 하나를 찍는데 어떤 때는 30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나는 장애를 통해 남이 깨닫지 못한 진리를 알게 되고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무능력하고 형편없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요 하나님을 비핑하는 것입니다 베델에 있는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엘리사를 대머리로 만드는 거요 엘리사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솜씨를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모욕하는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노했었던 것입니다 외모는 일시적인 것이요 마음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자와 나사로 보십시오 부자는 배옷과 자색옷을 입고 매일같이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그 대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떨어진 밥상의 부처리기를 먹고 개들과 함께 잤습니다 외모로 볼 때 부자가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비천한 인간입니까? 그러나 인생은 외모로 결정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는 속이 비었고 거지 나사로의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으니 그들은 둘 똑같이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엄부의 불꽃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외모를 취하여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천사는 이 찬송은 무명의 사형수가 남긴 글에 안체로 씨가 곡을 붙여 만든 것입니다 사형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비록 사형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외모로는 사형수입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이 변화받았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난 다음 사형수의 옷을 입고 있으나 속에는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얘기옵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니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열등한 조건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보고 늘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도 부모가 되어보면 알 것이다 사실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비평하는 것 아주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문둥병이든 휠차에 앉은 장애인이든 머리가 벗어졌던 아름다운 미모든 차영수든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기를 원하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종을 상처에 비지 말라는 교훈을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보통 자연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의 법계를 글머쥐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의 종이란 사람의 종이 아니요 주님의 영광과 명예를 글머쥔 종인 것입니다 노아를 비웃은 둘째 아들 함과 그에게 내린 저주를 여러분 잘 알지 않아요 노아 홍수 이후로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를 짜서 두었다가 마시는데 그것이 술이 된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전에는 술이 없었어요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 술이 취해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아마 굉장히 술이 열을 발행해서 덮었던가 봐요 아예 내복도 다 벗고 내의도 다 벗어버리고 대큰대자로 들어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그 둘째 아들 함이 들어가서 보고 뛰어나와서 형들에게 샘과 야벨에게 야야야 큰 구경거리 생겼다 아버지가 벌거벗고 큰 대자로 들어누는데 본전까지 다 들어내놨다 아 큰 재미거리다 구경거리다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아버지를 조수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그 가정의 하나님을 대변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를 조수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기 전에 샘과 야벨은 아버지 옷을 들고서 아버지 나체를 안 보려고 뒷그림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고 난 다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샘의 하나님을 찬미할지로다 하나님은 가난한 뜻 함을 샘의 종중의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야벨을 창대케 하여 샘의 장막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인 그 아버지를 모욕한 죄로 말미야마 함은 샘의 종중의 종이 되고 야벨의 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 것입니까 우리가 모세를 비난한 아론과 미리암과 하나님의 진노를 또 봐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 아론은 모세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어린 애기로서 담겨서 나일강에 버렸을 때 그를 끝까지 지켜서 바로 이 공주의 층을 따라서 유모를 구할 때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데려온 사람이 바로 모세의 누이 아론, 미리암입니다 그러므로 미리암은 모세에서는 생명의 은인이오 또 아론은 모세의 바로 위 형님인 것이며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모세의 전처는 세상을 떴는지 안 떴는지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하여 구수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를 취해서는 또 모르겠지만 피부색깔이 다른 구수여자를 택해서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대중 앞에 서서는 지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묵시와 개시를 받는다 지가 뭐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여자를 버려놓고 피부색깔이 다른 구수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사느냐? 왜 우리하고 인혼도 하지 않느냐? 비난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누굽니까? 미리암의 동생이 이전에 아론의 동생이 이전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민숙이 12장 1절로 이전에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야외께서 모세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며 야외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민숙이 12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모세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외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하나님의 회막에 앞에서 만나는데 회막에서 하나님 구름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미워하시고 미리암을 제주해버렸습니다 민숙이 12장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렸더라 문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문둥이는 하나님의 제주를 받은 병인 것입니다 천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주여 미리암이 문둥이가 걸려서 코가 다 문드러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비참하게 되어서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를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누님을 용서해 주고 불쌍히 느끼게 되려고 강구하니까 하나님이 민숙이 12장 10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겉었을지라도 그가 1회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지 그를 진영 밖에 1회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라 하나님이 그를 1회 동안 진 밖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고 그를 고쳐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위험과 능력과 권세를 대변한 사람입니다 자연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에 대한 모욕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되고 하나님의 종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은 바른 자에 대한 사울과 따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사울도 기름 부어 왕이 되었고 따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바른 따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따윗을 죽이란 말입니다 끝까지 따윗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따윗은 타락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나 하나님이 죽이라고 아예 손앞에 갖다 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난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이 손 대지 나는 손 안 대겠다고 따윗은 절대 손 대지 않았습니다 앵게디 광량의 황무지 굴 속에 따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는데 따윗을 잡으러 대군대를 끌고 오던 사울 왕이 그 굴 앞에 와서 신하들을 다두고서 굴에 대변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따윗하고 신하들이 절 굴 깊숙한데 숨어 있는데 이 사울이 와서 앉아 허리 바지 다 내리고 응가를 합니다 그럼 따윗은 손에서 날 잡아 죽이시오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도 따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24절 10절에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야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여 나이 안 죽였습니다 옷자락만 자르고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죽여라고 바로 눈앞에 갖다 놨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어서 치면 몰라도 나는 손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종이었던 자에게 죽임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따윗은 했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존경했을 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했을 건 지금은 탈하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하나님이 선택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해서 손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부야 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사울이 진을 쳤을 때 밤이 되니 진영 가운데 누워서 자고 주변의 군인들이 꽉 둘러진 천데 따윗과 아비세가 내려가 보니 전부 다 깊이 잠이 던져라 아비세가 말하기로는 내가 가서 단 칼에 그를 땅에 꽂아버리겠다니까 다윗이 말하기로는 아니라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외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야외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야외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야외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야외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끝까지 다윗은 사울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라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은 불레석과 전쟁에서 그 일가족이 다 전멸당했어 폐가 망신하고 다윗은 선선장구하여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를 존경하는 예수 그리도의 혈통으로서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맺혀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 문에 있어서 우리는 사울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마음대로 욕하고 발길로 차고 때리고 짓밟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와 자기 자손으로 가족들에게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태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죽여라고 갖다 놓아도 그는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안 치는 것은 그가 사울이 사랑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꼭 합당한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엘리사가 이 어린아이들을 저주했습니까 엘리사가 저주한 것이 아니라 야외의 이름으로 저주했으니 하나님이 저주한 것입니다 이 10대에서 30대까지 이르는 어린아이들입니다 헤브리어는 나르라고 하는데 청소년에서 청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말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베델성에서 마흔 두 명이 암코비가 찍혔다니까 숫자로 말하면 5, 60명이 청소년들이 때를 지어서 테로를 하러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 우상숭비하는 동네에서 이놈 죽여버리라 너도 꺼져라 꺼져라 하면서 나오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개인적인 인격 모독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직분과 사역을 모독하는 일에 많은 이들이 무리지어 모의하고 가담하여 하나님의 군의에 도전하는 처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를 위협하고 그를 꺼져라고 아마 손에 몽둥이를 들고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때를 지어 나오니까 굉장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닙니다 청소년들 5, 60명이 때를 지어서 화함을 치며 꺼져라 꺼져라 하고 나오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엘리사 혼자만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직분과 사역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을 제주해버렸습니다 계획적인 테러와 하나님의 제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주해버렸습니다 내 위기 26장 21절로 22절에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중하지 아니할진데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될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 길들이 황패하려 아닌 게 아니라 들짐승 앙콤 두 마리가 나와서 마흔 두 명을 찢었습니다 앙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곰 두 마리가 막 들려들어 뛰고 꿀리고 찢으니까 아무리 수가 많아도 홈비백산하여 꿀뿌리 헛더지는데 마흔 두 명이 곰의 팔에 찢겨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를 산다는 것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떨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있던 존 F. 케네디가 사고와 죽음이 끊이지 않아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가문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조지프 F. 케네디는 양조장으로 수많은 돈을 벌어 부부를 축제하고 자식들을 명문대하게 입학시켰습니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의 형이었던 조지프 케네디가 1944년 2차 대전 해군 비행기 조령사로 참가했다가 피격되어 시신조차 찾지 못했고 여동생 캐슬리는 1948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졌고 그녀의 언니 로즈메리는 지능장애와 뇌천녑수술 실패로 장애인이 되어 1941년 이후 공공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존 F. 케네디는 1961년에 대통령이 되어자 아버지의 역량으로 반기도교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름에 1962년에 그는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교육하고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1964년 케네디는 암살당했습니다 이 충격이 채 가스기도 전인 1968년에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대통령의 입후보자로 연설하다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장남인 존 F. 케네디 2세는 1999년 비행기 실종으로 시체도 찾지 못했습니다 동생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인 데이비드는 1984년 한 호텔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순진 채 발견되었고 그의 동생 마이클은 1997년 12월 음주 스키 타다가 스키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처럼 가문의 저주가 계속되자 양조장을 했던 케네디의 아버지 조지프 F. 케네디는 내가 수십 년 동안 술을 만들어 그 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사랑과 안정을 빼앗었더니 이제 그 복용을 받는구나 하고 탄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밀어넣은 양조장사하고 기독교 교육을 법적으로 금지한 케네디의 정책 등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가문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지으면 금방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도 태연 자격하게 부끄럽지 않게 나 두껍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식, 의식 중에 모욕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금세와 내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사가 체험한 베데레의 사건은 두고두고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우리의 신앙에 올바른 안내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고개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미하며 하나님을 떨림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만만히 보고 무시하고 모욕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경탄하고 떨림으로 경비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며 믿고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